시기에 되면 x 할 일만 남았다는데 x에다 글자를 그냥 집어넣으니까 너무 아침부터 썰렁해가지고 그냥 제가 x라고 x는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사설을 이렇게 보니까 참 가장 왼쪽에 민주당 의원들도 상속세를 수술해야 된다. 정치권 상속세 개편 속도 내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위에 막말이 일상과 상식이 된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밑에 저급한 주사파 경기 동보 출신이 또 민주노총을 장악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딱 여러분들 온라인판의 사설을 딱 보고 저 머릿속에 딱 한 단어입니다. 이 문제들이 대부분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발생하는 사건이란 거지. 민주당에서 막말이 왜 터져나오겠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있거든요. 언론들이 뭐죠 방방 떨고 국민들이 뭐 꽥꽥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그냥 전산조작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여론조작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민주노총을 딱 장악했다. 그럼 민주노총 여러분들 선거는 공정한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아는 게. 공직선거라는 큰 모집단이면 그 안에 여러분들 많은 선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내 선거도 있을 것이고 조합장 선거도 있을 것이고 각종 노동자한테 선거도 있을 것이고 그 선거들이 다 공정하게 치른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청와대 하명사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1심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미하지 않습니까. 2심 또 대부분 올라가면 그냥 몇 개월이나 1년 정도 살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국기를 흔들어는 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가 아주 그냥 가볍게 보니까 안 썩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악소리도 못하는데 상속세를 왜 여러분들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개편할 겁니까. 정여세를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개편할 겁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딱 간단하다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일당 지배체제를 이야기 하고 새로운 계급이 탄생한 것을 이야기 하고 선거를 장악해서 새로운 계급의 여러분들 멤버가 된 사람들은 철두철미 하게 일반 국민들을 조세와 준조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상속세를 누구 좋으라고 상속세를 개편해 주는 겁니까. 나라 골로 가든 그 사람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관심이 그냥 해먹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이런 매일경제신문입니다. 4년 만에 유죄 판결 울산시장 선거계획 민주주의 파괴다. 이런 걸 크게 싣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매력 경제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파괴 훨씬 더 근본적인 게 뭡니까. 공직선거 전부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제 눈에는 그냥 뭐죠. 그냥 하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백 날 해보기 바랍니다.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언론이기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언론계는 덕을 보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연 3.5% 성장에 이다지도 아스라한 목표가 됐나. 만신지탄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유죄 판결. 3.5% 성장 2% 성장 1% 성장 0% 성장 마이너스 성장 그렇게 가겠죠. 왜 국민을 약탈 대상을 삼으니까 그 국민 가운데 기업도 들어갈 테니까. 그냥 조세 준조세 부담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 성장이 어떻게 복원되게 되면 성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설 딱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담으니까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부르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동아일보가 또 소위로 간 657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성장률 이러분들이 2% 1%밖에 안 되는 나라 에서 문정가 나에서 계속 뭡니까 8% 9% 정도의 예산 증가를 해 가지고 이제 657조까지 간 겁니다. 세수 펑크는 53조가 났고 문정권이 400조 남기고 윤정권은 몇 조 남기고 여러분 갈지 모르겠는 부채를. 이게 다 뭐죠 선거가 여러분들 빼앗기게 되면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냥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형님도 좀 먹고 동생도 좀 먹고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너희들 말고 gp jsa 재무장 북한 노림소 정확기 읽고 맞춤 대응이야. 안보도 예외겠습니까. 9.19 여러분도 합의를 한 것이 결국은 선거 부정을 통해서 등장한 정치 세력들이 만든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할 수가 있으면 국민들이 이런 생명이나 안의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친중국가로 만들든 친북국가로 만들든 그냥 완전히 뭡니까 역사 속에 뭐죠 그냥 조공국가로 만들든 그렇게 만들어버리겠죠. 왜 우리한테 도움 줄 수 있으면 우리한테 뭡니까 권력을 계속 보장해 줄 수가 있으면 중국에 붙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부정적인 감각을 여러분들 촉진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오늘 30일 날 주요 신문회의 여러분들 사슬을 보면서 참 이런 사슬 백날 쓰면 뭐하노. 그 근원 시원에 해당하는 선거 사기 문제를 너희들이 다 입을 다물었으니까 이렇게 백날 떠들어봐야 상황은 더 악화될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엑사일만 남았다 이렇게 다 요즘 본인들이 이제 치료해야 될 비용인거죠. 감사합니다.